3분 기한에 도민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 경험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전북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에 따르면 7월 셋째 주부터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는 도내 고교 3학년생 1만 7천여 명과 고교 교직원이 대기 대입수험생 3천4백여 명은 8월 안에 화이자 백신에 맞습니다. 50대 29만여 명은 7월 넷째 주부터 접종하는데 백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40대 이하는 8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접종이 완료되면 도내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자는 160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